친모를 상습폭행한 전과자가 같은 혐의로 세 번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광주지방법원 정영아 부장판사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폐륜적인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습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피고인은 모친을 상습폭행해 두 차례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데도 올해 초 전남 곡성군 자택에서 또다시 80대 모친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